뱀 오라 써몬스데이십 1교실에서 요리도 하고 스페인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스페인어로 별명까지 듣었는데 이번 교재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춤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를 우리 춤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루 선생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미에서 나루라고 합니다. 나루입니다. I mean, personally for me in college, I learned a little bit of salsa, you know what I'm saying? A little bit of salsa, right? What are we learning today? Today, we're going to learn the most 유명한 dance right now in Latin America, which is reggaeton. I'm going to teach you some dance moves. Okay. Should we start? Yeah, let's go. So we're going to start losing up a little bit, you know, losing up. And we're going to do that basic twerk. Basic twerk. What's working? So we're just like, just like, just like, like here. Ah, okay, okay. So we're just here. And then like... Oh, yeah! Whoa! Very simple, very simple. Like, like, up, down, up, down, but like here, like... That's basic, that's very basic. Come on, a ver, a ver, like this, like this. So we're going to go with other moves. Every time they say Duda, we're going to do something, okay? So we're going to start like...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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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치는거야? 왜 이렇게 치는거야? 갈장! 갈장할 때! 너무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하는게 좋아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네, 이거 맞나요? 그냥 루세요, 루세요, 루세요 루세요 렛츠고, 뱀맛츠고 뱀맛츠고, 뱀맛츠고 뱀맛츠고, 뱀맛츠고 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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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루세요 원딱 모든 걸 배웠어요. 천재야. 천재야. 그래서 라틴 댄스. 움직여서, 움직여서. 알았죠? 룰 룰스. 오케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셔도 되요. 아 진짜 다른데요. 뭐예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아주 좋은 job. 저래서는 정말. 껄을 파서. 잘했어. 껄을 파서. 이게 춤을 좀 많이 배웠는데 좀 어때서요? 성진 씨.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뭐 몸 쓰는 거예요. 이미 다. 몸 쓰는 거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도훈 씨가 되게 뭔가. 혼자서 되게 정점으로. 못 봤어요.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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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원필 씨를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네 원필 씨를. 한번 보여주시죠. 하하하하하. 이거 몰라. 뭐야? OK, so now that you learn some Latino moves, we're going to put some chairs. And we're going to with the moves you just learned. We're going to be dancing around chairs. OK? So when the music stops, sit down as soon as possible. And there will be like one that will not find the chair. And that will be the loser. And then we'll pick up. Like, the winner. Got the game? Got it. 다들 준비됐어요? 게임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오늘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우리는 준비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준비됐습니다 몸 다 풀었어요? 네, 몸 풀었습니다 시작할게요 Vamos a darlo todo, OK? 뮤직 큐! 1, 2, 3, 2, 3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여기가 있는 게 너무... 어떡해 빨리 이거 약간 인디언족 같아요 잘 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난 졸업할게 안녕 네, 까리뇨 안녕 자, 이렇게 돼서 의자가 갑자기 또 4개가 됐죠? 네, 좋아 자, 그래서 바로 뮤직 큐! 뮤직 잘 추진해 여기 선생님과 달라 이거 되게 재밌다 여기서 보는 거 되게 재밌다 아까 보고 싶어 이 사람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잘못 오신 거 같아 여기 학교 학교 잘못 찾아오신 거 같은데 딱! 아이고 아 어떡해 잘 가 아, 형 보고 싶다 그랬죠? 아까 네 또 우리 제이 씨가 탈락을 하셨고요 의자가 3개가 됐으니까 바로 뮤직 큐 해볼까요? 네 큐! 됐어, 됐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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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교 2학기 여기 잘못 오신 거 같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컷!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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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 또 이번에 저희 선생님께서 탈락하시고 이제 2개 남았어요 1위를 우리 달려서 향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오케이 뮤직 큐 아 네 아 3명 남았는데 1대는 1대는 주고 싶어 너무 제 파이팅! 제 파이팅! 제 파이팅! 제 파이팅! 이거는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학교야? 에이 완전 형 위에서 들어가서 형은 알았어 형은 탈락이죠 여기 앞에서 계속 춤추고 계세요 네 춤추고 계세요 안 되겠어요 네 이제 대만의 기회승전이 남았죠 네 상품은 근데 뭔가요? 저희 브라질 과자를 우승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과자 브라질 과자 와 궁금하다 뭔지 그러면 또 우리 마지막 대결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팀 코실딜린나 팀 플로호 이건 마지막으로 예 예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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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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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달리면서 춤을게 오 오 오 오 오 괜찮아요? 내가 이겼어 플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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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플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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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플로호가 게으른 그런거 아니야? 플로호 레이지? 네 레이지 렛츠고 렛츠고 나의 춤이었어 네 스네이크였습니다 스네이크 댄스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네 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들고 계시면 돼 들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들고만 계세요 이거 이거 들고 계시면 돼 네 잘 먹겠습니다 어떤 맛에 오 이거 좀 맛있어 보인다 초콘 느낌이야? 저건 뭐야? 오 이것도 맛있겠다 달걀 들어있는 크래커에 뭔가 초콜렛 달려있는 느낌 아 초콜렛 달려 먹고 싶다 음 피라케 피라케 바삭 바삭 초콜렛 바삭 바삭 초콜렛 네 음 진짜 고기맛 어디에서? 이거 치킨 맛? 아니에요? 브라실레라 사볼 브라질 바베큐 오 고기맛 고기맛 음 네 이렇게 춤을 통해서 남미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간 거 같은데요 네 다들 어땠어요? 춤 되게 잘 열정적으로 추시는 거 같아요 아이 그 누구보다 성진 씨였죠 네 아니 고운 씨는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성진 씨 춤 보고 아 그게 좋았다고 배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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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에 에너지가 어떤지 저를 보고 느끼셨죠? 아 느꼈습니다 오늘 되게 짧은 시간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엄청난 걸 많이 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어를 이제 돌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할지 정말 설레고 기대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마이데이 여러분도 이제 볼 생각에 너무 설레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포알로 산티하고 공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뭘 하나 준비하지 않았나요? 아 우리가 준비한 게 있죠 데스파스 잇도록 어코스틱 커버가 준비됐습니다 네 지니 채널에서 공개될 테니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공연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지니 채널 사운드로 리스트 정지 Lim 진leg 지니 유 vo 유 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